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몰리면서 아예 바닥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병원마다 혼잡이 심해지자 관광 가이드처럼 깃발을 든 병원 안내원이 등장했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은 수액을 맞으며 공부할 수 있게 책상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 등 5가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자 시민들은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 기간 면역력 저하가 호흡기 질환 유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과부어와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중증 환자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잦은 휴교와 휴업, 사회적 접촉 감소로 호흡기 감염이 적어지자 항체 보유 수준이 낮아졌고 코로나 기간 퇴원한 아이들은 호흡기 병원체에 덜 노출돼 면역 공백 상태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방역당국은 출입국자 역학조사와 병원체 변이 모니터를 지시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유행이 1, 2주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연말 모임이 늘면서 감염 파동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접한 인도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타이완도 본토에서 오는 증상자는 자진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독감 환자가 유행 기준의 6배에 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감사합니다.